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티타늄아트 한손무기 매지컬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문서는 마력이 9에서 11 올스테지 3이 오르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9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마음핑이 편할 것 같습니다. 첫작이구요. 어째 마지막에 공개를 하는게 낫겠습니까? 아니면 하나씩 보면서 갈까요? 네네. 마지막입니까? 그러면서군요. 마무리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되는 곳. 몇일지 궁금하군요. 자 다섯장. 야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까. 차라차차차. 어 97. 9에서 11에서 97이면 나쁘진 않다?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97이면 잘 올랐어. 잘 올랐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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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올랐습니다. 하트는 스타퍼스 하면 되겠지요. 네네. 일요일 하는 혜택을 받으면서. 아 이거 아니잖아. 그래도 되겠습니까? 네네. 선택 잘해야 되는데. 여기에 놀장템을 가진 않겠지요? 교보를 그렇게 안가니까. 그래도 되겠습니까? 그래도 되겠습니까? 네네. 하트를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가 필요한데요.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사야 되는데. 안드로이드는 어떤 거 생각 중이십니까? 네네. 안드로이드 생각 중인 거 있으신가요? 안드로이드를 사고요. 안드로이드를 직접 코디하시면 됩니다. 네네. 하하하하. 그렇죠. 네네. 어 상점되는 걸로 사야지. 네네. 아니 이거 8성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? 안드로이드. 자 하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기 위해서는요. 안드로이드를 사야 되는데요. 아 어떤 안드로이드를 원하십니까? 네네. 어 개인적인 추천 안드로이드는. 이게 제일 무난한 것인 것 같군요. 페어리 로이드. 시원해랑 로이드. 왜 이것인가. 제일 저렴하기 때문이죠. 어 이거 뭔가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 머리 모양이 다릅니다. 맞나요? 저도 안드로이드를 붙을 몰라가지고. 다 그런 건가? 시원해랑. 저 이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. 저도 몰라요. 이거 뭔지. 왜 이거 선택했냐. 제일 싸고 상점 가득 기능이 있어가지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시원해랑 안드로이드. 어떻게 시원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있습니까? 시원해랑 안드로이드. 시원해랑 안드로이드. 장착을 해야 되나 보군요. 어 현재. 14 5000. 14500. 수공 47만에서 73만 올라가네. 역시 야. 하트 장착해도 되겠습니까? 네네. 어 나름 귀엽네. 어. 주스텟이 14,500이었잖아 와 많이 오른다 1200씩 오르는거다 30% 아예 아 매지컬작이 되어있어서 그러나 나름 귀엽네 아 이것으로 티타늄 마트 매지컬작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